성경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혹시 오신 분들, 저희가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성경을 좀 보다가, 요즘 성경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다가 사도 바울의 글인데 우리 양심 공부랑 참 통하는 게 있어서 몇 개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몇 개 읽어드리려고 제가 성경을 좀 다시 번역해봤어요. 기존 번역을 참고는 하되, 영어 원문, 저도 이제 아주 언어는 못 보죠. 영어로 된 몇 개의 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원문이 대충 유추되거든요. 대충 이런 뜻이었으리라. 그거를 종합해서 번역한 거니까 크게 뜻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 오늘 하루에 다 못 드릴 양이고, 하다 보니까 한 세 장이 됐어요. 그래서 다는 못 드리고 일단 보시면 로마서 12장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거라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가 참 재밌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하려면 귀찮아서 제가 안 합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번역 잘 된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한 번씩 제가 읽어드리든가 할게요. 공부에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이면. 그래서 저희는 또 성경은 성경대로 좋아요. 사도 바울도 비판받을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해놓지 않은 얘기를 좀 보태서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상으로 한 어떤 종교를 만들었죠. 되게 종교적인 장치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참 도를 닦았다 하는 게 있어요. 이분 이분대로 도를 얻은 말들이 있어서 그건 그것대로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 하나를 이렇게 비판만 하고 무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비판을 해도 배울 거는 우리가 취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로마서 12장. 일단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주제로 제가 로마서 12장하고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 2장하고 3장, 13장, 고린도 후서 7장 이 정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편하게 들으세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형제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이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이 입장에 우리 내면에 이게 우리의 혼이면 우리의 영이 있겠죠. 사실은 이 영이 그대로 성령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 입장은 여기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럼 여기 성령이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이 아는 게 나의 영을 통해서 나의 혼한테도 알려진다는 입장이에요. 즉 나도 결국 하나님의 성령 그대로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성화 그럽니다. 바울은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고륵한 존재가 인간은 돼야 된다. 하느님 아빠를 아빠라고 합니다. 그쪽 용어로. 하느님 아빠를 내가 모셔서 하나님이 아는 걸 성령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시면 성부고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나도 다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는 내려놓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하느님의 지혜 얻는 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혼한테 하느님은 늘 신호를 보내요. 자명과 찜찜이라고. 여러분 사실 인간의 지혜라고 떠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알아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학자들이 실험해 놓고요.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예 없이 산다면요. 과학자가 불러다 놓고 아, 흑슬 입자를 찾았다. 어떻게 찾았냐. 실험을 딱 해서 보여줘봤자 사람들은 내가 네 말을 믿어야 할 근거가 뭐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개념과 그 체험을 보여주면 알아서 믿어요. 왜냐. 내면에 자명하다는 신호가 나와버려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 하느님이 자명하다고 해요. 말과 행실이 딱 맞으면 자명하네 라는 말이 나와버려요. 그 느낌이 일어나버려요.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서로에게 말에, 말에, 그 말에 합당한 팩트를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럼 그냥 자기가 믿어버려요. 자명하다고 해버려요. 이해되시죠? 이게 누가 해놓은 걸까요? 하늘이 해놓은 거예요. 하늘이 우리 안에서 맞는 말에 대해서는 자명하다고 해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자명하다고 느꼈는데 거짓이 뭐냐. 혼이 욕심 부려가지고 혼의 욕심에 부합할 때 또 사람은 자명하다고 착각을 해요. 내 욕심에 부합할 때는 자명하다고 생각해버려요. 하늘이 날 도왔네. 하늘이 나에게 드디어 이제 은사를 내리셨네. 이렇게 오판을 해버리는 그거 말고 순수한 욕심을 다 내려놨을 때 나오는 그 자명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하느님만 알면 모든 우주의 지혜를 다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요. 무슨 명상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우주의 지혜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만 가면 하느님이 보내주는 이 자명찜찜의 신호만 있으면요. 우리는 뭐든지 알아낼 수 있어요. 이래시죠? 제 책을 하나 사서 봐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자명찜찜의 신호가 잘 안 들리면요.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명찜찜 신호가 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읽어도요. 자명하다 느낌이 안 들면 이제 이거 읽을수록 짐이 돼요. 이 정보들은 그런데 하느님과 함께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한 구절 읽고 자명하면 이건 하늘의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해 되세요? 인간의 언어를 통해 듣더라도 내면에서 옳다 한 거는 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지혜를 얻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예전 사람들하고 달라서 하느님하고 찐하게 못 만나서 지혜가 없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인간적인 지혜들을 너무 믿지 마시고 내려놓고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하늘한테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따져 가시면 안에서 자명짐짐 신호가 올라와서 그거 따라가다 보면 우주 모든 진리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바울은 그런 걸 잘 아신 분이에요. 보세요. 형제들이요.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통해 알아낸 게 있는데 인간은요.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이 영혼 혼을 감싸고 있는 게 육이죠. 이 육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는 이 내부를 몸뚱이 안에 있는 모든 거를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혼이 더러워지면 몸뚱이가 지혜를 짓게 되잖아요. 몸뚱이만 깨끗이 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죄 짓지 마라는 건 이 몸을 써서 뭔 짓을 하느냐예요. 그럼 혼이 더러우면 이 몸뚱이가 그 혼의 그 도구로 쓰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같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자명하다고 하실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실 적합하다라고 하실 이걸 제가 자명하다고 번역했어요. 자명하다고 하실 살아있는 재물로 여러분을 바치십시오. 즉 여러분을 하느님한테 한번 다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혼 뜻대로 이 혼이 애고의 작용이죠. 혼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 뜻대로 여러분의 영혼 육을 한번 경영해 보십시오. 그게 하느님이 볼 때 자명하다고 할 일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느님한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혼이 제잘거림을 궁시렁거림을 멈추고 여러분 성령에다 모든 걸 맡기고 혼이 조용해지면 여러분 안에서 영만 살아있겠죠. 순수한 여러분의 혼의 핵심이 영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저는 성령이라고 봅니다만 바울은 이건 이제 인간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영이니까 성령이 임하여 이 영을 통해서 그러면 이 영은 성령과 하나로 공명하는 자리가 돼버리죠. 사실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 된 여러분의 그 영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게 영을 바친 거예요. 혼을 조용히 시키고 순수한 영으로 들인 기도니까 성령이 거기 임하니까 여러분 영이 성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까지 혼과 육까지도 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12장 1절입니다. 2절 여러분은 여기 이제 양심분석 같은 게 나와요. 양심성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지금 세속에 동화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에 의해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한번 완전히 리셋시키라는 겁니다. 마음 리셋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 따라가지 마시고 몰라 학생 같으면 뭐예요. 몰라 괜찮아 하고 한번 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생각으로 지금 쥐고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혜들 놔버리세요. 인간적인 지혜의 내용들은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이럴 땐 빨리 집어먹어야 된다. 이럴 때는 뒤통수를 쳐야 된다. 이럴 때는 나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제 온갖 인간적인 지혜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얻으신 것들 근데 그게 자명한지 아닌지 모르시는 것들이 많아요. 내려놓고 마음을 리셋시키고 그리고 리셋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켜. 마음이 한번 성화되어야 돼요. 마음을 한번 내려놓으면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생각 들고 있는 안 좋은 생각만 내려놓으면요. 성령이 여러분 영에 임해서 여러분 혼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기존 생각을 내려놓으면 변화가 일어난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선하고 진선미에서 선 자명하고 진리에 맞고 온전한 조금 더 흠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변화를 일으켜서 자 공부하는 방법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신 거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 하느님 뜻에 맞는 거면 그거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일단 내려놓으세요. 일단 모른다고 해놓고 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고 나서 하느님한테 다 마음을 맡기고 집중하고 있으면 여기 천주교의 향심기도랑 같은 거죠. 중심을 향하고 있으면 하느님 자리를 향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자명한 걸 우리가 옳다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뜻에 옳은 거를 자명하다고 여기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하고 자명하고 이건 하느님 뜻이죠. 선하고 하느님 뜻에 자명하고 온전한 그 하느님 뜻을 입증해 보이게 된다. 여러분이 증명해야 된대요. 그거를. 그게 옳은지 알고만 계시라는 게 아니라 그게 옳은 거를 입증해야 한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항상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면을 리셋시켜서 하느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옳다고 하고 거기서 자명하다고 하고 거기서 온전하다고 한 그걸 항상 선택해서 삶 속에서 입증해 보여야 돼요.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용에 중용이랑 통하지 않나요? 중용에 뭐라고 합니까? 천명 하느님이 우리한테 명령한 게 본성이고 이게 지금 성령의 소리 아닌가요? 본성을 솔 따를 솔자입니다. 본성을 따르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 성령의 소리를 잘 듣는 게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수 도 그 길을 잘 닦아서 남들도 오기 쉽게 해놓는 게 교육이다. 이게 입증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입증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입증한다는 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 진리를 따름으로써 즉 내 혼과 육으로 그 진리를 온전히 따름으로써 남들도 그 진리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게 진짜 진리였구나 하게 입증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수도입니다. 길을 잘 정비해서 누구나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길을 잘 닦아놓는 것이 교육이다. 그럼 그러려면 저 길을 닦으려면 내가 먼저 본성대로 살아야죠. 본성을 따르는 그 길을 내가 열심히 걷게 되면 그게 남들한테 그 길이 옳은 길이었음을 입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다.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이 자명찜찜의 이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많은 은총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능이죠. 재능들을 또 이 지혜나 많은 재능들을 화사해 주시는데 그 은총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봤을 때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한테서 오는 그 지혜로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높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냉정히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지신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역량이 다 달라요. 즉 이게 결국 체험이 달라서 그래요. 하느님 체험이 달라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자명하게 믿을 수 있는 수준이 달라요. 맹신 말고요. 여러분이 자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다 달라요. 참나에 대한 체험 성령에 대한 체험이 다양하니까요. 역량이 그 역량만큼만 깨어있는 정신으로 생각하십시오. 각자 자기 역량에 맞게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깨어서 매순간 마음을 리셋하고 어떤 게 선하고 자명하고 온전한 길인지 늘 판단해서 그 길을 실제로 삶으로써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걸 입증해 보이란 양심 성찰하는 삶 아닙니까? 실제로 바울은요. 양심이 증인이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양심은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양심을 저는 양심 자체가 하나님 마음이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부르든 간에 양심은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가 있죠.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여기까지는 지금 어떻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한 몸에 부분 부분입니다. 지체라는 건 손 뭐죠? 팔 다리 발목 이런 게 모여서 지금 몸을 이루잖아요. 부분적인 구성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구성요소가 있으나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임무가 다 다르죠. 우리도 수가 많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각각의 구성요소 지체가 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된다.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의 지체가 되어준다. 서로서로 이렇게 구성요소가 되어주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청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손은 손 역할만 잘하고 발은 발 역할 잘하면 전체적으로 그 몸뚱이 전체가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이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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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됐으니까 각자 이 성령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한테서 오는 은사를 보면 알죠. 은사는 이제 선물입니다. 은총을 통해 받은 그 어떤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보면 하늘이 날 어디다 쓰겠다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하늘이 준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같으면 보살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각자가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부리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된다고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재능이 저한테 도움이 되고 제가 가진 재능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된 거랑 같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지상에 펼쳐지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보살들이 되는 거죠. 그런 목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가 만약에 예언이면 어떠실래요? 여러분이 목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하늘로부터 성령 체험도 없고 성령으로부터 어떤 재능이 생겼는데 내 혼에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즉 앞날이 자꾸 보여요. 예언이 결국 뭡니까? 인생의 스포일러죠. 스포일러를 좀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연결되는데 안 되는데 영화 보시면 그런 게 궁금해요. 죽냐 사냐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래서 인생의 어떤 스포일러를 좀 더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게 성령의 힘으로 왜? 하느님 자리에서 시공이 없거든요. 시공이 없는 자리에서 오는 정보는요. 우리 현상계 안에서 이런 시간을 초월한 어떤 정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 능력이 올 수도 있죠. 그럴 때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은 왜냐?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이런 거예요. 예언은. 여러분 내비만 사셔도 예언 능력이 있죠. 내비가. 이 속도로는 30분 뒤에 도착 비슷하게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속력이 바뀌거나 도로 환경이 바뀌면 바로 또 바뀌죠. 바로 바뀝니다. 길 한 번 잘못 주면 바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믿지는 마시고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예언이라면 믿음의 불량대로 이 말을 꼭 강조하는 게 여러분 영양대로 영성지능 수준대로 여러분 영성의 수준대로 예언해라. 자기 아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드는 영 믿어지지 않는 영역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오바죠. 봉사하면 여러분의 재능이 보니까 봉사예요. 남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깨어나고 나니까 성령체험을 하고 견성을 하고 나니까 남이 나처럼 여겨지면서 그렇게 베풀기가 잘 되고 봉사가 잘 된다. 그러면 봉사하는 데 힘 써야 되고 이제 몸으로 직접 가서 베푸는 거죠. 이 봉사는 이거 보십니다. 보시 능력이 나올 수도 있고 보쉬바라밀이죠. 이게 하나예요. 불교로 치면 바라밀이에요. 애언바라밀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애언하면 애언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성령의 작용 참나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도 그냥 애고가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억지로 싫은 데 가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참나의 마음에서 봉사를 안 하면 너무 찜찜해서 하는 봉사예요. 자기 역량껏 봉사를 하면 이건 봉사 바라밀이 됩니다. 가르침 남을 참 진리를 설명을 잘해요. 가르침 바라밀이에요. 그것도 아는 만큼 자명한 만큼 그거를 바올 말로는요. 믿음의 분량만큼 가서 하면 돼요. 그리고 권고 남한테 그렇게 공부하라고 잘 권해요. 깨치고 나니까 권하는 말이 참 잘 나오고 그런 마음이 잘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걸 재능으로 써야죠. 그분이 수많은 사람한테 돌을 닦으라고 권하고 다니면 수많은 고살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재능이죠. 권고 바라밀입니다. 그거를 그 일에 써야 되며 기부 바라밀 혹시 기부가 그렇게 이거는 일종의 재봇이죠. 베푸는 게 재활을 베푸는 게 능해지면 깨치고 났더니 그게 그렇게 하고 싶고 안 하면 찜찜하고 그러면 해야죠. 그것도 재능이죠. 그러면서 기부하는 데 또 재능이 생기면 단박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 욕심 붙이지 말고 단박한 마음으로 해라. 혹시 경영 다스림 깨치고 났더니 사람 다스리는 게 길이 보이고 하면 잘할 것 같해지면 안 하면 찜찜해지면 하라는 겁니다. 하되 부지런함으로 그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내 욕심 붙이지 말고 부지런하게 그 일을 처리하고 자선이 그 기쁨이면 이것도 이제 보신대요. 남한테 도움 주는 게 그 재능이면 자선이면 혹시 그 은사가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기뻐서 해야지 그거 거짓된 마음으로 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면 자선 바람이 되죠. 여기 이제 보시죠. 불교의 보시에 해당되는 게 자선이죠. 자선 안에서도 이제 몸을 써서 도와주느냐 돈을 써서 도와주느냐 또 맛이 달라지니까 봉사니, 기분이, 자선이니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습니다만 잘 나눠서 보시고요. 구별해서 보시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악을 혐오하고 이제 여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은사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사랑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실 때 내 제자들은요 2개명만 지키면 된다. 10개명을 딱 하나로 말아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사랑이 먼저죠. 즉 남에게 황금률 지켜주는 게 먼저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남한테 해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절대로 고짓이 없어야 되니 악을 혐오하고 선을 고집하라. 악을 미워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거를 꼭 택하고 모두에게 해로운 거는 반드시 멀리하고 혐오하고 혐오하라는 건 아주 피하라는 겁니다. 선은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마라. 근데 이런 게 참 이게 중용해요. 이 말이 나와요. 성인이 되는 공부를 하나로 요약하면요. 택선 고집입니다.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중용의 답이에요. 선을 선택해서 딱 고집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 선을 선택해서 고집 실천으로 그걸 딱 여러분이 늘 챙겨서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성인 누구나 될 수 있다. 성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을 알아보고 선을 하는 사람이 성인이 무엇이 선인지 알고 그 선을 실천하면 성인이에요. 중용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공부는 당장 선이 빨리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 성찰을 통해서 뭐가 자명하게 옳은 건지 선택하고 자명한 것 같으면 우주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반드시 붙잡고 놓지 마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그게 옳은 길이었음을 사람들한테 입증해 보이면 수도지위교 남들한테 그게 하나의 큰 가르침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죠. 이게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중용에서 성인을 딱 이렇게 얘기해요. 택선 고집이 자동으로 되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노력해서 하고 있잖아요. 택선 선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고집 그렇게 해서 알아낸 선을 어떻게든 붙잡고 지키려고 노력해요. 성인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사이득 고민하지 않아도 뭐가 선인지 그냥 알며 불면이 중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선을 따르게 되는 존재가 성인이다. 택선 고집을 열심히 하다가 사도바울 말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뭐가 선인지 자명한지 온전한지 알아내서 그걸 실천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중에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 성화 여러분 혼이 성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성인이죠. 혼이 성스럽다는 얘기는요. 선이 뭐가 선인지 금방 알아지고 악은 자연히 혐오하고 그래서 항상 선을 지키면서 모두에게 이루어진 그런 길을 자신이 가진 역량만큼 구현해내는 각자 가진 은총을 가지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구현하면 돼요. 남의 거 은총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명하게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성령이 욕을 할 때 너는 가장 보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재능입니다.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재능을 가졌는데 예언의 재능이 제일 세요. 그 사람의 가장 하급 재능이 봇인데 나보다 봇을 잘해요. 나의 가장 상급 재능은 봇인데 그럴 수 있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봇인데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만큼 봇이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봇이는 진짜 하급 재능이고 진짜 잘하는 건 또 있어요. 그럼 봇이 할 맛은 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봤자 저 사람을 못 따라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 중에 제일 나은 거 있죠. 그거 하느님이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걸 남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 재능을 찾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우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심 분석 플러스 양심에 대한 어떤 성찰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이바지할 건가 보살도를 펼 건가 이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리스도인 아니라도요 꼭 읽어보실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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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